안녕하세요 김우재입니다. 오픈 AI가 삼성전자 제품에 자사의 AI 기능을 탑재하는 걸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특히 챗GPT 같은 챗봇 기능을 활용한 웹브라우저 개발을 논의하면서 삼성과 협업 이야기가 언급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삼성이나 오픈 AI, 구글 모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한편 삼성도 AI 개발에 진심인데요. 최근 삼성 가우스2라는 새로운 AI 모델을 공개했는데 이 모델은 언어, 코드, 이미지까지 다룰 수 있는 멀티모델 기능이 있습니다. 이전 모델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된 거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거나 제품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니까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지가 기대가 됩니다. 결국 오픈 AI랑 삼성 둘 다 AI 기술에 힘을 쏟고 있어서 이 두 회사가 협업하게 된다면 꽤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삼성전자를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것인가? 트럼프 정권에서 우리가 돈을 벌려면 어느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오늘 제가 명확하게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유튜버나 투자 전문가들조차 다루지 않는 내용 1분 1초도 버릴 게 없이 구상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 우리 돈으로 천원도 되지 않았던 엔비디아를 사지 못한 것이 아쉬우시죠? 딱 천주만 사놨어도 분명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질 수 있을 텐데 말이죠. 4차 산업혁명과 반도체를 거쳐 미중 무역 전쟁, 코로나 팬데믹과 언택트, 그리고 인공지능 AI 시장까지 6개월도 안 되는 시간에 수십 배를 끌어올렸던 당장 2년 전에 수익조차 놓치신 분들 지금도 그때로 돌아간다면 샀을 텐데 후회되시는 분들이 있죠. 그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절대절명의 모든 기회를 아쉽게 놓치신 분들께 전해드리는 중요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연말 연초 상상을 초월할 폭등을 보여줄 바로 그 테마 인공지능, 즉 AI 테마에 우리가 지금 100%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어떤 투자 전문 채널에서도 상세하게 다룬 적이 없었던 해외 전문가들조차 올해에만 잡는다면 최소 10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 예측한 숨겨진 히든 종목까지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에서 명확한 근거자료들과 함께 모든 시청자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정말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테마주입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출발합니다. 중요 공지 하나 드리고 먼저 시작할게요. 절대 종목 추천을 빌미로 유료 리딩이나 금전 요구 절대 하지 않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인공지능, AI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학습,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 과학의 세부 분야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정보공학 분야에 있어 하나의 인프라 기술이기도 하죠. 즉,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며 인간의 지능을 기계들이 인공적으로 시현한 것을 이야기한다. 짧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식까지는 모르더라도 인공지능, AI 하면 대부분 이게 어떤 것들인지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그렇죠? 워낙 오래전부터 전 세계인들은 문화적인 컨텐츠로 간접적인 접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상소하다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인공지능, AI 분야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낼 것이며 지금은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 테마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주식을 잡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는지까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중요한 내용들이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시청자분들의 통장 잔고를 늘리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요. 우리 삶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을 하나 손꼽아 보라고 한다면 먼저 자율주행 분야가 되겠죠. 전기차라는 큰 키워드를 넘어서 이 자율주행 기술로 테슬라의 주가가 미친듯이 올랐었다는 거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분들은 생활에 가장 밀접해 있는 챗GPT 또한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요. 미리 학습을 마친 트랜스포머가 우리가 궁금한 질문에 답을 하거나 번역을 해준다거나 특정 장소를 찾아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종합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죠. 분명 AI, 인공지능 분야는 2020년부터 대중들의 관심이 끊이질 않았는데도 왜 지금까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일까?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개혁의 시작, 완성형 단계에 대한 계획이 확립되고 투자금이 몰리는 시점이 바로 지금부터기 때문입니다. 그걸 대변해주는 부분이 AI 자체가 올해 구글 검색 키워드에서 모든 것을 제치고 관심도 1위에 등극했었다는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기존의 AI는 2021년도에 제동이 한 번 걸리는 바람에 모든 사업 분야가 추춤했던 적이 있었고 유네스코에 권고가 있었단 말이죠. 윤리, 집행, 책임, 메커니즘이 필요하고 시스템 자체가 편향적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 쉽게 얘기해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의 확립이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권고를 했었습니다. 유네스코의 권고는 국제적인 협약보다 구속력은 약하지만 선언보다는 강한 만큼 세계적으로 힘이 있는 국가, 기업이 나서지 않는 이상 뭔가 더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지 않을까 투자 심리 또한 위축되는 현상을 겪었어야만 했는데 사람 그리고 과학자의 욕망은 끝이 없다고들 하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주축으로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온 AI 연구는 결국 하나둘씩 그 결실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먼저 NPU가 있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하실 때 꼭 알아야 되는 단어들이니까 메모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NPU는 인간의 신경망을 따라하여 만들어진 신경망 자체를 구현할 수 있는 반도체입니다. 인공지능 개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CPU 다들 들어보셨죠? Central Processing Unit의 약자, 컴퓨터의 두뇌를 CPU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컴퓨터가 해내는 모든 계산들을 바로 이 CPU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픽 처리를 위한 요구가 많은 컴퓨터들은 별도의 추가 뇌를 필요로 했단 말이죠. 그게 바로 GPU입니다. 수많은 부동소수점 연산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두뇌나 다름이 없었죠. 이 GPU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했던 두뇌인데 왜냐? 다수의 부동소수점 계산이 필요하고 인공신경망을 구현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GPU를 이용한 인공지능 구현으로만 개발이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또 시간이 갈수록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컴퓨터가 사람처럼 행동하려면 어떻습니까? 아주 다양한 인식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카메라로 본 세상에서 어떤 것이 사람인지, 어떤 것이 동물인지 이런 부분까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자율주행 이 시스템이 동작하려면 어디가 횡단보도인지, 중앙선인지 상대방 차량과의 거리나 속도 계산까지 철저하게 인식해야겠죠. 여기서 탄생한 게 바로 NPU가 되겠습니다. GPU에서 그래픽 관련 처리를 빼버리고 신경망 처리 기능을 극대화하여 만든 반도체가 NPU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2018년을 기점으로 출발해 2023년에는 10배 가까운 시장 규모로 발전했고 올해 2024년도에는 최소 수십, 수백조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 NPU로 인해서 우리는 올해 연말 연초 엄청난 발전을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에서만 봤던 자유로운 의지와 행동이 가능한 로봇이 완성형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부분 이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겠죠.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차후 AI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비관적인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분석으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까지 대신할 수 있다는 점 위험을 감수한다거나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이로운 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전쟁에 이용되는 것만큼 최악의 수가 벌어질 상황 또한 우리가 앞으로 발전할 세상에서 감수해야 될 부분이겠죠. 현대차 그룹까지 인간과 공존이 가능한 로봇을 개발하겠다. 출사표를 던진 것을 보면 이제 전세계 모든 굵직한 기업들이 인공지능 사업에 뛰어든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에서도 갤럭시 24부터는 인공지능 그 자체인 휴대폰을 출시했죠. 현대사회 즉 앞으로는 더욱 더 스마트 센서 사람들이 만든 컨텐츠 모니터링 도구나 시스템 로그 등 다양한 곳에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는 걸 사람 자체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 인공지능의 발전을 앞으로 절대 막을 수 없는 요소가 될 것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무서운 속도로 장악을 시작한 데다가 테슬라는 테슬라대로 새로운 틀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전세계의 모든 투자기관 심지어 중동 오일머니까지 이 기술에 열광하고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시점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 없어서는 안 될 기술에 투자한다 이거야말로 놓칠 수 없는 테마가 되는 것이죠.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의식주 입고 먹고 자는 거 그래서 부동산 혹은 음식 관련 프랜차이즈 의류 쇼핑몰 백화점 등 이 부분들이 끊이질 않고 계속 소비가 되는 이유겠죠. 인공지능이 이제 그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대는 그렇게 변하고 있고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기점이 바로 24년 하반기가 되겠다.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테마를 지금이라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인공지능에 대해 더 깊게 들어간다면 크게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동작하는 AI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AI 자체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심화된 영상을 따로 올려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제 어느 정도는 왜 AI 관련 종목에 투자해야 되는지 이해 가셨을 거라고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고 이번 영상에서 중요한 키포인트 바로 AI 종목 중 주목해야 할 단 한 가지 종목 일단 워렌 버핏이 화면에 보이시죠. 바로 너무나 연관성이 깊은 히든 종목이기 때문에 먼저 보여드렸고요. 월가의 전설 피터 린치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기도 하는 종목입니다. 벌써 이 두 인물의 관계도만 봤을 때도 수익은 당연히 여겨지겠다 싶을 정도의 힌트로 보여지시죠. 이 종목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꼭 소개하고 싶은 히든 카드라고 말씀드려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AI 테마주들의 매집이 이뤄지는 만큼 이 종목 역시 거친 매집을 반복하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최소 10배 이상을 점치고 있습니다. 물론 비상장 주식이 아니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정식 종목이고 제2의 엔비디아 AMD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종목을 지금부터 여러분들 모두에게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종목들을 공유하고 수익을 함께 올리면서 사친 사기꾼들에게 이용된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김우제가 종목을 준다면서 금전 피해를 입혔다 등등 너무 심각했어요. 추가로 이런 유료방 업자들까지 제가 공유한 종목들을 가져다가 돈을 받고 팔아먹는 행위들에 대한 워낙 많은 제보가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에서 히든 카드를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물론 업자가 아닌 모든 순수한 시청자분들께 오늘의 AI 종목 아낌없이 공유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비공개로 모든 분들께 드려야겠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광고 업자로 분류되어 있는지 스팸 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를 먼저 발송해주세요. 010-7631-5458 문자는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미래 딱 두 글자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문자 들어온 거 확인하고 나서 바로 종목명과 모든 정보들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간혹 휴대폰 번호 보내면 종목 공유 같은 것도 못 받고 개인정보만 유출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한 번도 공유 안 드린 적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휴대폰 번호 하나 안다고 제가 해커도 아니고 개인정보 알아낼 방법도 없습니다. 단, 저는 종목 공유를 빌미로 시청자들에게 접근해서 금전 요구는 절대 하지 않으니까요. 사칭사기만 주의해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종목 공유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왜 안 올라가나 걱정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린 종목은 탈출할 때까지 들고 가시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을 놓치는 어리석은 행동 이제 그만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